안녕하세요. 세무실무에 필요한 법인등기 5부특강 이종호 법무사입니다. 저번 시간에서 공증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공증받는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등기에 공증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의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에 공증을 받습니다. 의사결정기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주주들이 모인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가 있습니다.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사회는 이사가 3분 이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이사가 3분이 안 되는 회사는 이사회가 없습니다. 예전에요. 학원 설립 쪽에 관련돼서 전화가 왔습니다.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 회사를 보니까 이사가 두 분이세요. 그럼 이사회가 없죠. 그래서 여기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으시면 됩니다. 라고 말씀드렸더니 행정관총회 담당관이 이사회 의사록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가 두 분밖에 안 되는데 그냥 타이틀을 이사회로 해가지고 드린 적이 한 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행정실무관분들이 이사회나 주총회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경우죠. 그래서 그런 좀 난점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사회는 이사가 세 분이 있어야 성립되시고 세 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시면 됩니다.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.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이런 위임을 했다는 위임장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첨부되게 됩니다. 가장 중요한 위임장에 날인이 된다면 다른 서류는 사실 인감을 날인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. 그래서 의사록이라든가 확인서, 진술서, 주주명부도 들어가고요. 왜냐하면 주주총회를 했으면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보통 결의는 4분의 1의 그리고 특별 결의는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시잖아요. 그러면 그 주주가 정말 참석했는지는 주주명부를 봐야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주주명부를 첨부하고 그리고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이사회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첨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. 주총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죠. 갑자기 기습적으로 날치기 법안 통과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주주들에게 어떤 의안으로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니까 참석해달라는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.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. 뭘까요? 전원이 참석했을 때입니다. 전원이 다 이렇게 모여 있다면 굳이 통지 절차는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. 왜 그 통지를 못 받아서 참석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전원이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2주의 기간을 정해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통지 절차를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. 좀 세련된 전관들은요. 이제 뭐 그런 걸 전자문서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통지할 수 있다는 걸 전관에 넣기도 하고요. 그리고 공시방법을 보시면 전관이 대부분 신문에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요즘 새로 생기는 회사 같은 경우 그리고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고 절차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할 수 있다는 그런 전관이 속속 많이 보입니다. 아무래도 더 간단한 게 있죠. 신문보다 비용도 더 절약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공증 절차를 거쳐서 공증을 받게 되면 그 서류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호를 변경했다. 어떻게 변경하기로 했니? 그게 이제 주주총회 의사록에 본 회사의 상호는 A에서 B로 변경하기로 한다. 그 의사록을 공증받아서 신청서에 첨부해서 접수하게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요. 주총이나 이사회를 할 때 그 인원수만큼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유임장에 인감도장 잘 받으시고 그리고 출석하고 정족수 인원만 잘 채워진다면 전관 공증받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우 본부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